블랙벨트는 얼마나 힘든 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동안 이걸 땄냐고요. 정말 내가 주짓수를 사실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 주짓수를 하진 않았지만 항상 노기 주짓수를 해왔고 내가 12년 정도 그레이플링을 해왔어요. 그런데 이거를 인정받은 게 너무 좋아요. 노기로는 사실 블랙벨트들을 태파하우스 끼기도 하고 변화 밀리지 않은 걸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하고. 내 12년 동안 그레이플링 해온 것들을 인정받은 12년이 아니구나. 내가 35년이 아니구나. 15년 동안 그 그레이플링을 열심히 수련한 걸 인정받은 느낌이에요. 네, he's been grappling for about 15 years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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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놀았더니 네, 감사합니다. 하나의 비밀 father 그러면 감사합니다.